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 점검을 벌인 결과 760건의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시는 30세대 이상 민간 신축 공동주택 6,300여 세대를 점검한 결과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의 중대 하자를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하반기에도 점검단을 꾸려 9,600여 세대에 대한 품질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하반기 신축 공동주택 6,300여 세대에 대한 품질 점검에 나섭니다.